혹시 검색엔진으로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빙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겠죠? 그래도 빙이 뭔지는 대부분 아실테고 들어가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빙닷컴에 접속해 보세요 뭔가 새로운 빙이 나온다 라는게 있죠? 실제 질문을 하세요 완전한 답변을 받으세요 뭔가 어디서 본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로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빙을 소개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빙에서 챗GPT처럼 검색할 내용을 질문으로 입력하면 대답해주는 기능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챗GPT와는 달리 GPT4 모델을 빙에 통합하여 검색엔진 내에서 챗GPT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챗GPT는 GPT 3.5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빙에 들어갈게 더 발전된 더 최신 버전인 거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챗GPT는 2021년까지 데이터만 다루는데 빙에서 사용되는 GPT4 모델은 훨씬 더 최신이며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는 2022년 월드컵 우승한 나라는 어디야? 요즘 인기 있는 노래는 뭐야? 이런 걸 대답해주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해야 출시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년 동안 빙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점유율은 한 자릿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도 람다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챗봇 바드를 공개했고 곧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챗GPT, 바드 두 챗봇 모두 잘못된 대답을 하기도 하고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시되면 사용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게다가 빙에 탑재되는 것은 챗GPT보다 더 최신의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저는 빙닷컴에 등록을 먼저 해놔야겠습니다